한 해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수학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그리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핍박받는 곳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미국이란 땅이고요. 그때는 미국이란 나라가 신대륙일 때입니다. 미국에 도착한 이분들이 1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핍박과 생활고와 병마와 여러 가지를 주위의 공격과 이런 것을 견디면서 1년 동안 농사지은 수학을 하게 된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먼저 예배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한 해 동안 적지만 많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지금까지 지켜보아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참 우리는 한국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산부인과 수술을 했습니다. 여자분인데요. 수술을 했으면 보통 사람이면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좀 조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술을 하고 큰 수술을 했는데 2, 3일 후에 이분이 간병하시는 분인데 간병하러 가시더라고요. 본인이 간병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해서 하루라도 열심히 해서 하루라도 쉬지 않고 괜찮대요. 나는 뭐 거뜬하다. 간병은 힘들지 않다. 살앉아가지고 살살 움직이면 된대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 끊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돈을 벌었어요. 그 돈 좀 여러 가지 하고 자식들에게 좀 넘겨줄 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 돈 내가 어떻게 번 건데? 내가 이거 너희들에게 주려고 어떻게 번 건데? 하잖아요. 그 돈 내가 애써서 벌은 거죠. 내가 힘껏 벌은 거죠. 그래서 자식들 앞에 떵떵거릴 수 있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벌었지만. 이 돈 벌게 해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렇게 어렵게 어려운 가운데서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하러 갔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일한 소득이 내 손에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디드모드의 전서 1장 12절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지금 디모드의 전서를 썼을 때는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할 때 이 선교여행이 굉장히 편안했습니까? 어딜 가면 바울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온다고 환영받고 굉장히 높음 받고 대접받고 그렇게 전도했습니까? 매맞고 쫓기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고생고생고생하는 이런 직분을 감당하다가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서 갇혔다가 풀려난 직후에 그리기에서 디모드의 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직분이 쉽게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사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후에 디모드의 후슬을 쓰고는 로마에 가서 다시 갇혀서 순교를 한 바울입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이런 직분을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일을 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그런 직분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해 주셨기에 내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근원은 우리의 주님께서 오신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번 돈 내가 고생해서 번 거죠. 내가 잘해서 번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번 거죠. 하나님께서 능하게 해 주셨다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하고 감옥에서 풀려나와서도 바울은 감사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 밤늦도록까지 일하시다가 고된 허리를 이끌고 고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들에게 참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나도 모르게 은근히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기대하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나 좀 편하게 살게 해 주시겠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되죠? 우리 자녀 잘 되죠? 뭘 하든지 형통하죠? 풍성한 삶 주신다며요? 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나의 힘으로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 모든 근원이 주께서부터 온다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호주머니가 두둑한 것을 바라보고 그 호주머니에서 돈 좀 빼내려고 아버지를 섬기고 효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효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아버지에게 돈 많이 긁어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호주머니 털어내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 아버지니까 좀 자식이 이뻐서 주기 때문에 저절로 받게 되는 것이 그냥 결과로 따라오는 거지 그것을 목표로 아버지한테 생일날 가서 선물 사드리고 가서 인사하고 아버지 앞에 효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 자식은 굉장히 불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막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 도와주실 거죠. 하고 이제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지옥불로 떨어진 우리를 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지옥까지 안토록 우리를 붙들어주셨잖아요. 천국 백성되게 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셨죠. 거기에 대한 감사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기억해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이 세상인 것을 알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목표가 우리 주님을 이용해서 내 호주머니를 투득하게 채우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산후라면 잘 될 때도 있고요 풍성할 때도 있고요 공고할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요 고난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될 때만 감사하십니까? 고난 받고 어렵고 힘들어지면 여러분들 불평이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은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보다 무엇이 나오죠?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생활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는 봄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도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내 죄에 대한 대가로 고난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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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요 경찰에 붙들렸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아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붙들리죠. 그 고난은 뭐에 대한 대가입니까?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술 많이 먹은 사람 간이 나빠졌어요.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집에서 술은 좀 먹었지만 왜 내 몸에 이런 질병이 옵니까? 질병은 내가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게 어려워서요. 참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몸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에 빠져서 사는 데 빠져서 내 몸을 혹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워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성전을 잘 관리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죄에 대한 대가로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오면 부자 될지 알아서 주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더 부자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죄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것 죄 아닙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나에게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 제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나아가며 죽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땐 이렇게 감사하셔야죠.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요 더 큰 병 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 조그만 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 멀어져 있던 나의 영적인 상태 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은 물질을 많이 갖는 게 복이 아니라 시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복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관리하고 계시고 그 총체적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조그만 물질 하나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기도 하지만 어린 아이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성숙해서까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조금 언짢아 하시죠. 우리의 성숙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데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매하게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이 올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죠. 하나님의 형상이 더러워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셨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더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고 우리의 관심이 내가 편안한 삶 더 많이 갖는 삶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는 감사하십시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십시오. 그렇지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잖아요.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 좋은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배운 적이 없는 무식한 유대의 어머니가 자식을 굉장히 훌륭하게 키웠다고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세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감사하여라. 둘째는 원망하는 사람하고 지내지 말라. 누가 원망하거든 다시는 만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라. 감사하는 사람과 늘 함께하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르친 아이가 그렇게 참 훌륭한 아이가 되어서 자녀 잘 키운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감사는 내가 많이 가신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친정이 한 30년 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삽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고전에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닌 지가 오래되진 않죠. 처음 교회를 다녀가지고 제가 친정이 부도나게 생기니까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부도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이 사업이 부도나니까 막아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고 부도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힘이 없네 하고 제가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교회를 낳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죠. 참 그동안 저희 친정은 부도가 나니까 얼마나 어려웠는지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물질의 바닥을 치면서 그 가장 바닥을 정말 경험 물질이 없는 바닥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물질의 결핍이 우리 부모님을 절대자를 찾게 했고 참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 믿는 사람 그렇게 비웃고 저주까지 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내가 힘이 없고 결핍이 있으니까 절대자를 찾게 되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지금도 참 열심히 다니십니다. 그런데 우리 친정아버지는 평소에 되게 무섭고 항상 옆에 가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만나면 맨날 꾸지랑하고 맨날 불평하고 무슨 말씀을 하셔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무섭고 옆에 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루는 아버지 늘 감사하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달래면서 얼리면서 이제 숙제를 드렸어요. 아버지 하루에 백 번씩 한번 감사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가지고 우리 친정아버지가 아침부터 일어나면 감사 뭐 해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백 가지를 늘 감사를 했대요. 몇 달을.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못 가보고 몇 달 후에 이제 한번 가봤더니 어? 우리 아버지 얼굴이 달라졌어요. 환하면서 옛날에 맨날 찡그려서 계시던 분이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표정이 좋아지시면서 맨날 이렇게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던 분이 감사하는 말을 해요. 야,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야, 난 참 행복하다. 나는 참 복이 많다. 세상에 나처럼 복 많은 사람이 있을까?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복을 주시는지 참 행복하다. 이런 말을 늘 늘 늘 하셔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손에 진 거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늘 행복하셔요. 그래서 복이란 것은 물질을 많이 가진 데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그 어려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런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 바울에게 있었는데요. 어떻게 바울에게 이렇게 늘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실까요? 자, 디모델 전세 1장 13,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합니다.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고 죽이러 다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박해자여, 비방자여, 폭행자라는 걸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박해하였고 이렇게 이렇게 폭행하였고 나는 정말 살 수 없는 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것은 예수님을 대적한 건데 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해서도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바울이었습니다. 또 15절에 보시면 바울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디모대 전서, 디모대 후서는 인생의 마지막에 지은 편지입니다. 쓴 편지입니다. 우리 그 인생 다하도록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추앙하고 그런 바울이 이 마지막에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합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요.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훌륭한 성도입니까? 그런 사람이 이 사람들 앞에 편지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영적으로 깜깜하면 죄가 안 보입니다. 환하고 밝으면 티끌이 다 보이죠? 영적으로 밝은 사람에게는 자기의 죄가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해지고 이렇게 성스러워지고 주님의 말씀이면 생명 걸고 순종하는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의 죄가 너무 많이 보이는 겁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죄가 보입니까? 상대방의 죄가 보입니까? 나의 죄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런 죄인을 구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목사님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내가 옛날에 이런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용서 아직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죄책감 때문에 내가 그 사람만 보면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목사님 이 죄가 용서받을까요? 우리 어떤 죄도 다 용서받으시죠? 그런데 이분은 왜 용서받은 은혜를 모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죄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은 해야 되지만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누가 구해 줬습니까? 예수님이 구해 주셨잖아요.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죄인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 나의 죄가 용산받은 은혜를 알게 되고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감사가 넘쳐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죄인인 것은 기억하는데 이 죄에서 구원 받은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같은 보잘것 없는 자를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자위에 계시던 예수께서 이 땅에 낳고 천한 몸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에 못을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숨의 고통을 견디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구함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죄사함 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그 감격이 넘치는 자는 감사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금 7장에 보면 창녀가 그 시대에는 창녀는 사람 취급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 창녀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붙들고 울면서 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것.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그 발이 입을 맞춰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 죄사함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사람 구실 못하고 살았잖아요. 사람 대접 못 받고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 예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대접받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감사의 감격이 넘쳐나서 향류를 주님 발에 붙습니다. 전 재산이죠. 그 향류가 우리 1년 1에서 본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값진 것을 예수님 발에 붙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인간답게 삽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삽니다. 주님 때문에 내 그 많은 죄가 다 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의 괴수인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이런 죄를 예수 그리스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이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내가 월급 많이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잘 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나와 같은 죄인을 구해주신 죄사함 받은 그 은혜와 그 감격이 넘쳐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해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서 이 여인은 자기의 천재산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말로 표현되어지고 주님 앞에 예물로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순종 열매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반듯한 성도 되어지고 진실한 성도 되어지고 신앙생활의 온전한 목표를 향해 제대로 신앙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